네 사장님 이거 동물점 그릴때는 써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오늘 또 사과내고 어떻다고요? 얘기 좀 해봐요 빨리 아니 이게 있는 그대로 요 배합 그대로 좀 요 보면 있잖아 설마 있는 배합 그대로 하면 하면 지금 그 저기 뭐고 수온이 내려갈 때는 좀 더 묽게 그리고 수온이 할 때 요 비울 때 해야 되는데 이보다 더 하면 딱딱하다고 점성도도 좋아요? 지보력도 좋고? 동물점 식물점 흘린다? 네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 또 사과내요 오늘이 3월 16일에 어디 비서광으로 갔다 왔어 사장님? 네 갈게요 네